이번이, 줄 아는 레벨의 노랑이라는 게임 5, 2, 3, 5, 5, 6, 8, 9, 9, 11, 11, 12, 13, 14, 14, 15, 16, 16, 16, 17, 17, 17, 17, 19, 26, 17, 17, 17, 18, 18, 19, 20, 20, 21, 21, 22, 22, 23, 24, 23, 24. 리안의 노랑이? 그거 많이 봤죠. 너무 자랑스럽다고요. 형이 대표로 나가서 하는 스페셜 무대는 꼭 지켜보고 봤습니다. 형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아니면 아는 않을까? 그냥 호랑이 그 자체이시더라고요. 아, 아. 아, 그래도 안 해서? 제가 해 줄게. 얼른... 와이크 은이 형. 아 어떻게 있었어? 다행이다. 저는.. 형은! 나도 안 한 번쯤은 아무도 웃으면 안 한 번. 때릴 거예요. 인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을. 이제 난 구가 됐고 이제 현이지. 너무 잘 맞고 잘 맞아? 얘기도 잘 통하고 뭔가 리노 형이 생각보다 현진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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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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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리노 형이 불러. 왜 불러? 내 흔적이야. 자 여기로 오겠습니다.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내가 머리 잡아줄게. 야 손 잡아줘!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손 대줄게. 형 왜 때릴 줄 왜 하는 거야? 난 좋죠. 우선은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 내가 선택한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같이 있자고 연락을 해주는 거. 응. 아 물론 저도 심심하거든요. 네 맞아요. 다른 멤버들에게 심심할 텐데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걔넨 참 대단해. 잘 놀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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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때릴 수가 없는 징이 바뀐 클럽이어서 허리를 잘 조절하면서 있습니다. 미리 공개를 합니다. 와아! 더 크게 해야 좀! 와아! 네 그렇죠. 좋아요. 그래 내가 부르면 우리 숙소 와서 같이 하신 모습을 우리 넷방은 한 번 왔나? 아니 너네 숙소는 못 가겠어! 멀어. 나는 안 머냐? 아니 너가 와. 아 그렇지. 응. 약간의 내리막이 있어. 어? 그러다 생각해. 알았어. 현진아! 내가 진짜 레전드샷 하나 찍어줬어. 봐봐. 보라고. 콧구멍 같은 거 찍었잖아. 아니야! 아 뭐야 뭐야. 잘 찍어줬어. 저치가 되네? 뭐야. 무싯 때 사람 찾고. 그래 앞으로도 너가 계속 와라. 그래. 나쁘지 않다. 아예 짐을 싸갖고 와. 다음부턴. 자고 가. 방 하나 더 안 미냐 거기? 아아. 근데 그거 쫓을까? 흥민이? 베란다도 넓어? 베란다에 잘하고? 너가 얼어주고 와. 냉장고잖아. 나 스테이 푸딩도 먹어. 나 스테이 할래. 너 이미 스테이잖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우와! ص으로 서로 진짜 같은 방 쓸 때는 지금처럼 막 그렇게 오 맞네? 근데 그땐 안 그랬는데 요새는 오히려 떨어져서 지내니까 무슨 못 붙어서 안달라는 사람이랗고 요새 맥도날드에 빠져있어. 아 그래? 맥도날드? 저는 이제 햄버거 먹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 어? 그거를? 아 그래 아 그래? 흥진이가 약간 톡톡 건드리고 리노 형이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응징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맞아요 휴식을 들고 지금도 사실 그 역할은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니까 이거 말리죠 또 전직 제가 약간 조련사 느낌 리노 담당이 그거에 대해서 딱 제질을 하죠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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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뜨거워 소림사가 된 기분이야 기분 좋아 안녕 현진아 안녕 내가 스테이 3인칭 느낌으로 입은 줄 알지 알아서 형은 뭐 다 잘생겼지 정성비남이잖아 눈은 마음에 안들어 코도 많은데 입도 많은데 눈이 깊어요 눈에 눈이 깊네요 애교살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코도 뭐 한 가지 뽑을 수가 없는데 얼굴이 잘생기셨네요 약간 깜짝 놀랐거든 아 쓰릴 먹구나 쓰릴 맛있지 근데 그 채로 들고 가는 거야 뭐 먹어야 돼 배고파 나 주세요 주세요 파티 나야 잘생겼다고 인정 일단 눈이 곧 뽑힐 것 같고요 뽑힐 것 같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죠? 아 그러니까 제 마음에 1번으로 뽑힐 것 같다 아 뽑힐 것 같다 아 이거 또 어떻게 알아들으신 거예요 뽑힐 것 같다 포크 들고 계시니까 내려놓으시던가요 아 꼼짝마 진짜 꼼짝 말아야겠다 민지이다 포치키스를 살리고 싶으면 남아 포치키스 쌀이에요 빨리 와서 포치키스를 살게 빨리 와서 포치키스를 살게 이거 순간은 여기다 그림자 생겨가지고 안녕 어 리노씨 몸이 왜 점점 더 좋아하시겠죠? 형 가슴이 뭐야 형 말이 커졌다 가슴? 벤치프레스 한 빈빠로 빈빠로 10개 하실 것 같은데요? 빈빠로 10개 형 근데 살도 좀 빠져나 얼굴이 좀 잘생겼다 바들바들 떨면서 다 하지 민호 형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매력있어 노아르 장르 재밌네요 어때요? 그저 다 시커바지 여유가 안 보여 뱉덕하니 동작권 7.8.2 다 이겨낼 때까지 알지 노아르 장르가 아니고 노아르를 보여 드릴게요 아아 왜왜왜왜 올라와 올라와 내가 되게 누구기로 했거든 제가 리허설 한번 덜을게요 야 아 아 리허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